을이 있는데 그다이다. 김마늘! 우리는 민아 차에 타고 잠그리 안 먹기는 순간 그다음부터 야, 이 밤에 이래 분위기 너무 좋다. 저 공장 계세요. 우리 차 찍는다고 가요. 내 전화기 그 있는데 뭐. 야, 분위기 좋다. 한 봐라, 민아야. 마늘이 안 잤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 분위기는 그냥 어울린다. 민아야. 어, 진짜다. 아니, 나 아까 느꼈다니까, 마늘아. 느꼈어, 아까 때. 내 말은 사진 찍어줘라. 그러니까 맞다. 야, 한 장 사진 한 장 찍어야 돼. 밤에 너무 이쁘다. 수산 치우고 딱. 괜찮아 괜찮아. 수분해서도 돼. 제대로 다. 그런 게 최고 좋은데 머리. 연정이 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정이 가수. 어, 이뻐라. 신발. 이것만은 제발. 아, 신발 괜찮아? 하하하하. 이런 게 좋은데. 아까 신발에서 빵터 점프 때 살았는데. 진짜 많이 그래. 신발 있잖아, 이쁜아. 어디에. 누나 천상 가수야. 어? 맞다. 천상 가수야. 아, 진짜로. 몸 놀림이. 네, 천상 가수야. 노래에 자동으로 율동 타야지. 언니에 뒤로 좀 타자. 어, 내 마늘이 하고 있을게. 아, 그게 아니었나, 언니? 하하하하. 연정이, 우리 이러라 사진 3명 찍자. 3명 찍자고요. 찍으라 그래. 어. 다. 하나, 둘, 셋,섯, 넷,섯. 아, 커브 위에 올리라, 오늘. 어. 저기, 저기. 아, 맞다. 야올리나 있지. 이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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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브 위에 올린 건 내가 가져올리라. 자. 됐습니다. 아, 커브 위에다. 아, 커브 위에만. 어, 안 되 Tomorrow 앉아봐. 일로와봐. 연정아 이리와봐. 누나, 여기 손 합니까? 커브에는 4명 올리라고 내 쪽사람들 그거 들어갖고 사진이 있었다 카메라가 이상해졌다 네? 그게 돼버렸다 말고 말고 찍어봐 찍었어 찍었는데 얘가 바로 찍히니까 이거 1,2,3,4 아 그 타이머를 만져서 그렇네 그잖아 그거 가르쳐줘 우선 찍었어 찍기는 1,2,3 해놨으면 안 찍혔는거 같은데 안다 찍히는데 야 사진 하나 찍는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 이야 사진 정말 잘 나온다 아 이제 되네 여기 뒤에 풍경이 이쁘다 뒤에 풍경이 옆으로 해야된다 커브 더 갈게 아 우리 민아 허당 허당 자 1,2,3 아 누나한테 보내줘라 커브 속으로 허당 허당 야 이게 뭐야? 내가 웃어도 그래야지 내 사람이 어디 잠자 있는지 모기 아 이게 잠자리 아 잠자리 모기가 있다만 어떻게 오 연정이 마음 저게 모기래 모기 헤라 누나 연정이 헤라 누나 방송에 뭐 가는줄 아나 헤라 누나 방송 때문에 뒤로 넘어가고 윤해라 가수님 어 어 이 피리방에 와 사람 엄청 많은데 어 그게 일반 사람들 다른 채널보다 훨씬 많은데 그 방송에서 빼낼라 카마 그 일반 구독자 빼낼라 카마 하늘이 별따기라고 하늘이 별따기라고 하늘이 별따기 맞지 그래 일반 구독자 일반 구독자 근데 평일 6개월인데 진짜 많이 그렇지 일단 언니는 보냈으니까 대단하네 아 이말도 안 넣는 거까지 주말에 어 이말도 안 넣는 거 여기 봤는데 우리 피리언님 한 2년만 하면 거의 2년 정도 아니 길게 잡아 여성님이 2년만 떠나면 근데 밤 분위기 너무 좋다 우와 좋은 사람들이 자주 많네 이랬지 있는 거야 사람들은 서로 안다니 막 서로만 해 싸우잖아 아니 이래 자주 많아 알겠나 그렇지 이런들 좋아 야 나 술 같은 거 많이 먹어도 안 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혜성이가 조였어 이빠야 노다가 나도 왜 공경 가서 거기 조회사 한다고 이렇게 시장 가는 거 하면 찍으라고 했잖아 아 너라도 시장 가는 거 왜 2층 올라가봐 아 왜 그런지 않아 가수들이 있잖아 그래 꾸미지 않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게 울어진다 생각하는 거야 응 억지로 하려고 거기 내 아버지의 방송에 차있잖아 그래 가수들은 인정한 노래하는 거 뻔하다고 응 근데 다른 걸 보여주면 어 가수들은 뻔하거든 어 그 사람은 여기 여기 다 있는데 그 노래가 편하단 말이야 근데 그 노래를 어느 노래를 왜 또 듣겠냐고 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안 망가지잖아 그 때 그 남자가 그전히 마시는 거예요 어 그지요 맞아요 예상 돈을 데리고 왔잖아 언니 몇 시쯤에 응 몇 시쯤에 오오 몇 시인데 8시다 가야지 그러면 가야 되지 가자 8시니까 어 나한테 씻고 시청할 뿐이야 집에 가서 우리 야월이 결국에는 결국에는 찍혔거든 응 안 찍을려고 우리 깡이 들어가도 돼 응 거실에 거실에 어머니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담배야 담배 담배 누구 거냐고 담배 누구 거냐고 이제 가자 집에 와 하늘 안 봐라 이거 잠 누구 누구 노을이 아니 마늘아야 담배 어 한번 타봐라 야월아 괜찮다 오 목걸이 난다 야월아 원래 소리는 났어 어허 야 민아 이 뒤에서 한번 밀어줘봐 누나 밀어줘 하하하 누나 밀어줘 우리 사기 뭔가 못 밀어 같은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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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 하하하 우리 민아 왜 그래 아우 민아 끝났어 아니 뭐가 쓰냐고 그네가 쓴다고 그네가 쓴다고 그네가 쓴다고요 빨리 밀어 됐어? 네 세게 안 밀어지나 민아야 야 쓴다 사길래 그네 쓰는 걸로 다 하는데 니 혼자 이상한 세게 그러게 하하하하 아우 웃겨 아우 웃겨 다른 사람은 그네 쓴다고 다 하는데 니 혼자 이상한 생각해가 우리 민아 가자 아우 민아 진짜 귀여워 웃겨 야월스 아예 나 아무거나 안쓴는데 안고 가자 이제 누나 저거 안고라 내 차 어 언니 이건 다르게 놓고 가나 이렇게 아우 이쁘다 이거 민아야 아 다 놓고 갈거다 동영상 찍으니까 너무 이쁘다 아 아 그랬어 동영상 어 이거 안 봐봐 조용히 했니 조용히 했니 조용히 했니 조용히 했니 조용히 했니 어 요거 저 뒤에 땡기고 그래 집어 가자 이제 빠지고 응